새롭게 출시된 신형 지구공 문을 닫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이 열려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핸들 아래에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푹푹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문을 닫는 두번째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타서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방법 차에 타지 않고 바로 이 리모컨이 있죠 이 리모컨에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 볼게요 근사하죠 문이 열려 있어도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네요 벽순이 열려 있어도 이 לא 잘하였어요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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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